연이은 펀드 불안전 판매 사태 이후 은행권의 펀드 판매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형을 중심으로 한 안정형 상품 위주로 쏠리고 있어서 고객들의 자산 배분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임태성 기자입니다. 국민은행은 최근 사모펀드 판매를 줄이고 안정형 수익 투자 상품을 주력으로 출시했습니다. 부실 판매 사태로 은행권 사모펀드 신뢰도는 바닥을 쳤습니다. 부실 판매 사태의 무풍지대였던 국민은행이지만 투자자가 찾지 않자 판매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부실 위험이 높은 고위험 상품을 걷어내고 검증 가능한 안정적 수익 상품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출시 정책도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으로 하되 변동성 리스크 같은 것들을 최대한 축소하는 그런 상품을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저희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과 우리, 농협의대행에서도 채권형이나 혼합형 장기 투자 상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 상품들입니다. 연이은 부실 판매 사태에 글로벌 고금리 기조까지 겹치면서 펀드 투자 수요가 떨어진 상황. 설명 의무를 강화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까지 이어지자 은행에서도 사모펀드 판매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지난 2019년 7월 30조 원을 육박했던 은행권 사모펀드 판매 잔고는 올 3월 16조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사모펀드 시장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분위기입니다. 이전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들이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시장에서 공유가 되어야 결국 어떠한 사모펀드가 판매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은행의 스크리닝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자 이익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투자 상품 판매 등을 통한 비이자 이익 확대에는 은행권에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은행권은 펀드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 등 투장 상품 일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투자 1인법 허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태성입니다.